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조직을 6개에서 3개로 줄이고, 의사결정기구의 참여폭을 확대해 혐업연구와 내부소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레미콘 조합 3곳이 담합 행위로 39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레미콘 입찰에 3개 레미콘 조합이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한 뒤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평균 낙찰률이 평균 99.98%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도시숲 조성과 전기차 보급 등 24개 사업에 3,17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3제곱미터당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16년에 비해 30% 개선된 21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보장해주는 벼재해보험 가입기간이 오는 29일까지에서 다음 달 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가입 농가 가운데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로 할인해주고 있다며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2018 전북 발전을 위한 도민화합교례회가 오늘 오전 전주루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애향운동본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참석해 전북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의 박윤혁 전 효성탄소재료사업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부산대 교수와 효성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장, 탄소섬유전주공장장 등을 역임한 박윤혁 원장은 원천기술 확보와 기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시내 한복판에서 둔기를 휘두르며 집단폭행을 벌인 혐의로 폭력 조직원 23살 A씨 등 3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1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유흥가에서 23살 B씨 등 2명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인의 생활고 문제를 두고 A씨와 전화로 한 차례 다툰 뒤 이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부는 정신병을 낮게 해준다며 3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5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기도를 부탁한 숨진 30대 여성의 어머니 57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기도원에서 정신지차의 장애 2급인 32살 여성의 병을 낮게 해준다며 손발을 묶은 뒤 가슴을 내리치고 압박하는 이른바 안찰 기도를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장맛비는 저녁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난 8.5, 고창 4.5, 전주 3.8, 무주 3.5mm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80에서 최고 150mm가 내리겠고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최고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전주 29도, 군산 27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 소강상태에 들다가 주말부터 다시 내리겠고, 장마전선은 다음 주 초까지 내륙에 머물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전북 지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시작된 장맛비는 내일까지 80에서 15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산사태나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재해 위험 시설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가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본래 업무가 아닌 일까지 시키고, CCTV로 감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전북연구원이 표절 방지 대책을 비롯한 자체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